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 백신 접종 시 선착순 200만 명에게 50달러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발표한 1억 1650만 달러에 달하는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만 명을 대상으로 50달러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프트카드는 랄프스와 후폴레스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크로거사, 세이프웨이와 반스 체인에 사용할 수 있는 알버슨 카드, 그리고 모바일 선불 카드 중에서 택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는 1인당 최대 15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복권 추첨도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모두 10명을 추첨해 150만 달러씩의 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밖에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30명의 당첨자들에게는 5만 달러씩의 당첨금도 지급합니다. 추첨일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추첨 대상입니다.